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43장 21절 우리 다같이 큰 음성으로 합독하십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로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잔송을 부르게 하려 함인이라 어린 시절을 이렇게 생각하면 저에게 참으로 우리 집이 가난했다 하는 기억이 항상 이렇게 깊게 남아 있습니다 많은 식구들이 저희 집에 살았는데 삼촌들도 있고 할머니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살았는데 그때 오직 돈 버시는 분은 우리 아버지 혼자 버렸던 것 같아요 그것도 말단 공무원 봉급인이 얼마나 벌었겠습니까 지금 제가 이만큼 장성해서 자녀를 기르며 생각하니까 이해가 되는 일인데 혼자 돈을 벌어서 그만한 식구들을 먹여 살리려고 하니 사실 펄칠하기도 바쁜 지경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참으로 가난했던 것을 제가 어렸을 때 가난이 무엇인지 그것을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웠을 때도 제 기억 속에 우리 집 참 가난했다 그런데 바로 이 어려운 것은 상대적 빈곤이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정신적으로 힘듭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우리 집은 그렇게 가난한데 바로 옆집은 그렇게 또 부자예요 이게 무슨 조언인지 말이에요 바로 우리 집 옆집은 아주 부자예요 그래서 그 집은 항상 쌀밥을 먹습니다 우리 집은 항상 우리 아버지 이렇게 미국 원조품 밀가루 그거 짊어지고 오시면 그것 가지고 하루 세 끼를 때우고 잘해야 하루에 한 끼 밥을 먹고 한 끼는 고구마로 때우고 뭐 이러던 집인데 옆집은 항상 쌀밥을 먹어요 제 자랑 같습니다만 제가 그때도 조금 영특했습니다 그래서 옆집에서 저를 아주 좋아했어요 그래서 항상 저보고 놀러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딸하고 자기 아들하고 이렇게 놀으라는 거예요 동갑네비 딸이 그 집에 있었는데 걔는 좀 공부를 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걔 숙제하고 같이 하라고 저를 항상 그 옆집 아주머니가 저를 불렀어요 가면 쌀밥을 줍니다 그 밥 먹는 재미로 제가 항상 거기 가서 같이 숙제를 하고 같이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부뚝 제가 생각해 야 왜 이 집은 쌀밥을 먹고 우리 집은 날마다 이게 무슨 칼국수 메뉴가 바뀌면 수제비 메뉴가 바뀌면 찐빵 맨날 그거야 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어린 나이에서 고민하다가 벗뚝 해결책이 하나가 나왔어요 그것은 우리 어머니가 저 집으로 시집 가면 되겠다 우리 어머니가 저 집으로 시집 가는데 한 가지 옵션은 나를 꼭 데려가면 된다 그러면 이제 내가 저 집에 가서 마음껏 쌀밥을 먹을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에게 말씀을 했어요 어머니 저 집으로 시집 가세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왜 조그만 코우니는 놈이 와서 하니까 기가 막지셨겠죠 왜 그래요 그래서 내가 저 아저씨하고 친한데 저 아저씨를 내가 중매를 싹 써줄 테니까 꼭 시집 가세요 그리고 꼭 가실 때 저를 꼭 좀 데려가세요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나는 아빠하고 아버지하고 결혼했는데 어떻게 또 가냐 그래요 그래도 가 가 왜 가난한 아버지하고 결혼해요 가 그쪽 가면 나를 꼭 데려가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웃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 시집 안 가려면 왜 나 낳았어 그랬어요 내가 화가 나서 어머니 시집 가니까 시집도 안 가는데 왜 나를 낳았어 그렇게 내가 어머니한테 물으니까 우리 어머니가 싹 웃으시면서 하신 말씀이 나는 우리 아들 보고 기쁘려고 낳았지 그러시더라고요 어렸을 때 제가 그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기쁘려면 내가 기뻐야지 왜 어머니가 기뻐 그런데 아들을 보고 기쁘려고 나를 낳았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아버님이 철도 공무원을 하셨는데 그 당시에는 실업팀 야구팀 가운데 철도청이라고 하는 야구팀이 있었어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 기억인데도 생생합니다 지금 없어진 서울운동장에서 그 철도청이 야구 시합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이 아들을 얼마나 귀히 생각했는데 우리 아들에게 그런 걸 구경시켜주고 싶어서 저를 데리고 서울운동장을 갔습니다 가서 야구 구경을 했어요 그게 뭔지도 모르고 앉아서 선수들이 밤에 불 켜놓고 하니까 재미있게 구경을 했습니다 하고 집에 들어왔는데 우리 어머니가 저에게 물어요 아들? 예? 오늘 뭐 보고 왔어? 야구 보고 왔지? 거기 가니까 선수들이 어떻게 하던데? 하고 묻더라고요 오늘 조그만 아이들에게 우리가 장난하듯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하던데? 그러면 내가 말로 공 던지고 치고 받고 하던데?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던데? 하는데 탁 우니까 옆에 박카스병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박카스병을 탁 들었습니다 조짐이 벌써 심각하죠? 딱 들고 거기 야구선수가 이걸 들고 이렇게 해서 확 하고 던졌어 하고 던졌는데 우리 어머니가 하아 웃고 있다가 앞니를 정확하게 맞아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그때 앞니 두 개가 깨졌습니다 평생 돌아가실 때까지 깨진 이빨을 이렇게 치과에서 치료해가지고 이렇게 사셨습니다 그래도 우리 어머니는 한 번도 저를 고소한 적이 없습니다 평생 사시면서 우리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그것이 자랑이에요 자랑 이빨 깨진 게 우리 아들이 어렸을 때 야구경 갔다 오더니 이렇게 하는데 박카스병 던져서 이게 깨졌다고 아들이 뭘까? 그 생각을 제가 아들이 과연 뭘까? 과연 지금 우리 아들이 저에게 묻습니다 아빠 왜 나 안 났어요? 하고 물으면 내가 뭐라고 우리 아들에게 대답할까? 나도 역시 아들 보고 기쁘라고 났지 여러분 아들이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어머니 왜 나 안 났어요? 하면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아들 보는 기쁨으로 났지 아들만 보면 기쁜 거예요 아들만 보면 기쁜 거예요 제가 목사다 보니까 가끔 결혼식 주례를 이렇게 하게 됩니다 할 때마다 항상 이렇게 보면 그 신랑 어머니 표정이 아주 여유 있고 온화하고 거의 막 천사와 같은 얼굴을 하고 앉아 있어요 아들이 신랑 입장 하면 신랑이 쫙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뒤를 딱 돌아서서 신부 입장하는 그 예쁜 신부를 기다리고 서 있는 그 모습을 그 어머니가 바라보는 그 얼굴을 볼 때에 얼마나 흐뭇해하는지 그 얼굴이 남의 아들이 서는데도 그렇게 할까요? 그리고 이제 양가 어른에게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서로 허구하고 끌어안고 격렬합니다 할 때 그 아들을 끌어안는 그 엄마의 표정이 이건 천하를 다 얻은 듯한 표정 저는 그때 생각합니다 저 아들은 저 장면 하나로 이미 저 어머니에게 아들앤으로서 다했다 멋진 아들로 성장해서 예쁜 며느리를 맞이하는 그 아들의 모습을 보며 기뻐하는 그 어머니에게 이미 아들로서 모든 일은 다 했다 아들 낳고 기뻐하려고 하신 그 어머니의 기쁨에 충분히 충족시켰다 제가 이렇게 이제 평일날 같은 때 보면은 신방도 하기도 하고 또 누구하고 약속이 있어서 나가기도 하고 집에 있지 않고 이렇게 나갑니다 나가다 보면 주로 만나서 뭐 목사고 뭘 하겠어요 이제 밥도 먹고 해야 되니까 그 대개 이제 식사를 하고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이게 저녁시간이 돼서 저녁을 먹고 들어갈 때에 조금만 좌상하면 집에 전화를 합니다 해서 여보 나 식사하고 들어갑니다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그게 이론은 그런데 실질적으로 참 어렵습니다 먹다 보면 잊어먹어요 다 먹고나서 생각하니까 이게 좀 그래 시간이 많이 늦었어요 그래 집에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우리 집사람은 어김없이 밥상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안한 맘도 있지만 아니 여보 나 밥 먹고 왔는데 그러는 순간 천사의 얼굴이 완전히 마귀의 얼굴로 바뀌어버립니다 탁 쳐다면서 아니 밥을 먹었으면 먹었다고 전화를 해야지 안 차릴 거 아니냐고 밥 차리기가 쉬운 줄 아냐고 밥 차리기 어려운 것은 제가 요즘 톡톡이 당하고 있습니다 밥 차리기가 얼마나 어려운 줄 아냐고 아니 그러니까 미안해 내가 정신 없어서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우리 집사람 얼굴이 확 광채가 미치기 시작해요 왜 그런가 하고 딱 보니까 내 뒤에 우리 아들이 들어온 거예요 우리 아들한테 묻습니다 아들 밥 먹었어 뭐 먹었어 아무렇지도 않게 아유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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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끼니 때 걸리면 안 돼 아들 그래 내가 하도 억울해서 나중에 제 아들 방에 슬쩍 가서 물었습니다 너 전화했냐 안 했대 야 너는 또 안 하고 나도 안 했는데 왜 너한테는 그러고 나한테는 저러냐 아들입니다 아들과 남편의 차이 그게 어떤 분이 얘기해요 아들은 전생의 애인이래 전생의 애인이니 옛날 하면 칭찬받는 거 아니야 정말 죽을 죄를 져도 칭찬받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들은 엄마한테 항상 칭찬받는 거예요 시어머니는 뭐냐 하니까 시어머니는 자기 남편의 전 여인이래 그래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자기 남편의 전 여인의 자식이니 웬만해서 칭찬받기가 힘들 것더라고요 정말 돈을 가만히로 긁어다 줘야 칭찬을 받으려는가 암만 잘해도 소용없습니다 한 번 잘못하면 다 뒤집었어요 이게 아들이에요 내가 내 뱃속에서 난 아들이에요 그 아들은 이미 용서받고 태어난 놈이에요 평생에 잘못할 것을 용서받고 태어난 놈이에요 그 사실을 알면 그 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나는 평생 용서받은 놈이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건 천방지축이라고 하는 거예요 철이 덜 든 놈이에요 철 들면 우리 어머니에게서 내가 어떤 잘못을 해도 용서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 행동이 얼마나 조심스럽겠어요 이게 철 들어가는 거예요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어머니에게 그런 존재입니다 그냥 기쁨의 존재해 기쁨의 존재해 기쁨의 존재해 왜 나 낳았어 어머니 얘기합니다 나 기쁘라고 낳았지 아들 낳으면 뭐가 기쁜데 도대체 그냥 바라보미 기쁜데 바라보미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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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들면 갑자기 입이 확 찢어지고 막 얼굴이 광채가 난 그거에 그냥 백분의 1만 남편에게 하면 안 돼 남편한테 자기가 낳으면 그래서 내가 낳은 자식이 아닌 관계 속에 사랑하고 어떤 글을 통해서 행복을 얻으려면 그건 반드시 조건이 따라붙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은 조건이 없어요 그냥 내가 낳은 것이 조건이에요 이런 엄마 앞에서 기쁨이 되지 못한다면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은 것이 훨씬 더 나을 뻔하였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나았다 이 세상에 가장 쉬운 것이 뭘까요 이 세상에 가장 쉬운 것은 누가 그래요 식은 죽 먹는 거라고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 이 세상에 가장 쉬운 것이 있다면 그것은 자기 어머니에게 칭찬받는 거예요 웬만하면 자랑합니다 그래서 잘못 착각을 들으면 그 집 아들은 천재인 줄 알아요 정이 자랑할 게 없으면 나중에 우리 아들 밥 잘 먹는다고 자랑해요 여러분 뭔 얘기 하다가 우리 아들 밥 잘 먹는다고 자랑하길래 이제 자랑거리가 끝난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는 여러분 이렇게 눈물 흘리며 이렇게 어떤 예배를 갈망하고 또 이렇게 어떤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몸부림치던 그 초창기 시기에 저는 이제 미국에 있었습니다 여기 11시에 뵈면 미국은 토요일날 저녁 7시에 여기 11시에 뵈가 생방송됩니다 저녁에 저녁에 저녁 밥을 일찍 먹고 이렇게 이제 유튜브를 틀으면 여기 이제 우리 11시에 뵈가 미국의 저녁에 중계방송이 됩니다 그때 내가 이게 회중 찬성 인도하는 우리 한집사 내 저 양반이 누군지 몰랐어요 그런데 와 신길동에도 저렇게 선한 사람이 있어 TV에 딱 나오는데 보통 미남이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얼마나 충만하게 이걸 하는지 거의 저에게는 연예인급으로 이렇게 그러면서 제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제가 앞에 놔도 회중 찬양을 이렇게 인도합니다 여러분 그냥 하니까 하고 따라서 찬양합니다 저의 어머니도 그럴까요? 저의 어머니도 그렇게 생각할까요? 이게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존재인가 도대체 이게 아들이 어떤 어머니고 이 세상의 아들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어머니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자기 아들 다 주관적으로 평가하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 젤로 미남이고 자기 아들이 젤로 똑똑하고 자기 아들이 젤로 능력 있고 내 아들하고 옆집 아들하고 싸웁니다 어머니가 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 잘못했는지 물어본 어머니 봤습니까 옆집 아들이 조그맣고 내 아들이 큽니다 그러면 객관적으로 보면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왜 큰 애가 작은 애 때리냐 이렇게 하는 게 객관적이에요 그런데 어머니들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 조그만 놈이 된비야 이놈아 누구도 객관적 평가를 하지 않아요 그냥 주관적이에요 왜? 사랑 때문에 그래요 왜 선악과를 먹고 선악을 구별하는 것이 죄가 되어있는지 아시겠죠? 우리가 만약에 선악을 구별하지 못한다면 이곳은 천국일 것입니다 선악을 먹고 하나님처럼 돼버렸어요 선악을 구별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 뿐인데 선악과를 먹고 우리가 선악을 구별해버렸어요 선악을 구별한 이후에 누구나 다 옳고 그름을 판단한다고 하는데 그 옳고 그름의 판단이 오늘날 수많은 분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를 바라볼 때 그렇게 네 눈으로 바라본 그 객관적 평가로 누구의 선악을 가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것은 주관적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냥 내 아들이요 내 새끼니까 그냥 그렇게 이뻐하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항상 예배 때마다 우리 선가대가 아주 충만한 찬양을 이렇게 합니다 만약에 우리 선가대원들 다 단어로 내려가고 여러분 자녀가 여기서 선가대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잘하고 못함을 판단하시겠어요? 그냥 기쁜 거예요 젊은 엄마들이 있는데 젊은 엄마들이 자녀들이 보면 다 유치원에 다닙니다 유치원에 가더만 때가 되면 재롱잔치를 해요 한 번 가보면 난리도 아니에요 그게 뭐야 그게 유치해가지고 말이에요 그래서 유치원이야 재미 하나도 없어요 어떤 놈은 가서 노래 부르기도 울고 서있었대 그것도 갖다 촬영하느라고 그 아버지는 다 정신없이 떴지 왜 남은 재미없는데 그 아버지는 재미있을까요? 자기 자식이 하니까 재미있는 거예요 남이 볼 땐 재미 하나도 없어요 그게 내 자식 그래서 이렇게 부모에게 기쁨이 된다는 것은 쉬운 일이에요 거저먹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데 정말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아버지십니까? 관념 쪽으로나 이론 쪽으로 얘기하지 말고 실존하시는 정말로 실제적 나의 아버지 맞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주실 때 가장 첫 문장이 뭐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 아버지의 문제만 해결되면 나머지 기도는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내 형편을 다 하신다는데 그 아버지가 천지전등하시다는데 어떻게 나를 모른 채고 내밀어 두겠어요?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는 그 하나님 아버지와 동일한 마음을 가졌어요 그러나 한 가지 차이가 있다면 우리 아버지는 천지전등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능력이 한계 때문에 가슴 아파하면서도 그 자식의 원함을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이신과 동시에 천지전등하신 창조주시다 그 말이에요 못 안 쓰시는 것이 없으신 분이에요 모르는 것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런 분이 나의 아버지시라면 정말로 아버지시라면 게임은 끝난 거 아니? 그게 우리의 신앙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가르쳐 줄 때 하나님이 아버지냐 이 말이야 내 아버지니 맞냐 거기에 대한 온전한 고백이 되면 나머지는 끝난 거다 그 말 끝난 거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 아버지에게 한번 여러분 물어보세요 한번 우리 이 시간 한번 물어보세요 하나님께 하나님 왜 나 나오셨어요? 하나님 왜 나 나오셨어요? 하나님 왜 나 지으셨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소리가 들립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시던가요? 여러분에게 내가 기쁘려고 났지 오늘 그 말씀의 고백이 오늘 본분 말씀이에요 내가 너한테 찬성 들으려고 났다 기쁘려고 났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 내가 기쁨이 돼야 되는데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게 이론적 관계야 딱 조리적 관계 성격 공부를 해서 얻어진 지식적 관계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기쁨 되기도 힘들고 또는 거기에 대한 어떤 기쁨의 대상으로 그분을 바라보기도 어렵고 이게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에요 북한에 가면 기쁨조라는 것이 있다고 그래요 그 기쁨조가 정말로 김일성을 아버이로 생각하고 아버이 수령님 정말로 그를 기쁘게 하려는 그 진정한 신령과 진정의 기쁨으로 그들이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오늘날 여러분이 북한의 기쁨조와 다를 바가 어디 있습니까 오늘날 이것이 다 이론적 신앙생활이에요 이 이론적 신앙생활을 실제적 신앙생활로 바꿔보자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앙의 개혁이에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 무엇을 얻는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내 아버지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공부로 얻어집니까? 과학적 증명으로 얻어집니까? 아니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아버지라는 사실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가장 쉬운 것이 뭘까 하나님의 기쁨 되는 거예요 그가 원할 필요도 없어요 내가 건강하고 거저 그분 앞에서 배시지 웃어만 줘도 우리는 우리의 일을 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못해요 그게 어려워요 그래서 명령하는 거예요 명령하는 거예요 내 기쁨이 되라 내 기쁨이 되라는 내 기쁨이 되라는 거예요 입으로는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마음으로는 이미 하나님과 멀어져 버렸어요 내 마음은 이미 하나님이 없어요 그냥 입술로는 찬양합니다 입술로는 기도도 합니다 실질적으로 내가 기도하는 내 기도를 듣는 대상이 나의 진정한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 다 잃어버린 채 그냥 주문 외우듯 합니다 이것을 중언부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중언부언서 에베스 2장 6절에 보면 하늘에 앉아서 세상을 사는 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늘에 앉아서 세상을 사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어디에 앉아 있는 겁니까 하늘에 앉아 있는 기분으로 세상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앉아 있어서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세상에 앉아서 하늘에 어떤 그 꿈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앉아서 그러니까 하늘에 앉아서 세상을 살아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우리와 같은 존재로 동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에 와서 살고 있는 것인데 이것이 반대가 돼 버렸어요 세상에 의해서 우리가 동화돼 버렸어요 그래서 교회에도 다 세상 문화가 들어와요 세상에 이념이 들어오고 세상에 사상이 들어와 진보가 먼저 보수가 먼저 그것이 교회에서 무슨 소용이 있는데 교회는 사도바울의 고백과 같이 내가 일생 자랑할 것은 오직 주의 십자가 뿐이라고 했는데 뭐가 소망이 있는데 우리에게서 예수가 떠나버리면 진보가 무슨 소용이 있고 보수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다 관념적이고 다 이론적이고 다 성격 공부를 통해서 그냥 다 공부로 지식으로 다 얻어졌으니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라고 진정으로 부를 수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데 내 기쁨을 받아야 될 대상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뒤집어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저 사람은 교회 다니더니 뒤집혀서 아주 뒤집어지라는 거예요 뒤집어지라는 거예요 호세야 7장 8절에 보면 뒤집지 않은 전병에 대해서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호떡을 굽는데 호떡을 딱 불판에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안 뒤집어 그 호떡을 먹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먹어요 위는 하얗고 밑에는 까맣습니다 이 호떡을 어떻게 먹어요 때 되면 뒤집어야 되는데 안 뒤집는 거예요 뒤집지 않은 전병 아무 짝에도 쓸모없다 그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세상에 탁 찰푸덕 주저앉아서 뒤집어지지 않는 거예요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거예요 예수로 말면 뒤집어줘야 되는데 이게 뒤집혀서 이제는 진정 내 아버지가 누구냐라고 부르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내 아버지입니다라고 말해야 되는데 그렇게 신앙고백이 입술은 돼 북한의 기쁨조처럼 되긴 되는데 실질적으로 내 삶에 그것이 무슨 영향이 있고 무슨 능력이 되냐 그 말이 그것이 내게 능력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 그러니까 교회에서 맨 뭐 하나 이루어온 거 있으면 서로 하려고 하고 맨 이권 싸움마다 끝나버리고 교회는 주님만 이루어오면 되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만 기쁘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매개 역할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이유가 뭐냐 그것도 꼭 당신 닮아서 만들었잖아 내 자식이 이쁘고 믿고 가네 왜 내 자식이 이쁩니까 객관적으로 볼 때는 남이 대신 보다 못생겼어요 객관적으로 볼 때는 현찰아요 그래도 나는 주관적으로 내 자식이 이쁜 이유가 뭡니까 나 닮아서 그래요 신기하거든 신기하거든 저기 어떻게 나 닮아서 나왔나 하나님이 왜 당신 모습대로 우리를 만들었어요 이유는 한 가지라니까 우리 보고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기쁘려고 당신 닮은 그 우리를 바라보면서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이론적 관점에서만 다 끝나버리니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걸 뒤집기 위해서 환경을 이용하시는 거예요 환경을 그냥 가만 놔두면 안 뒤집어지니까 환경을 이용해서 끊임없이 뒤집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일주일이면 걸어갈 수 있는 가난한 땅을 40년을 돌린 이유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집어 놀라고 그 우상단지 속에서 그 애국에서 살던 그 세상 문화 가운데 살던 그들을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그런 존재로 바꾸시기 위해서 40년을 광야에서 돌린 거예요 왜 여러분을 그렇토록 헌신해서 그토록 큰 예배당을 저놓고 이제는 자부심을 가지고 갈 수 있는 이런 그 어떤 순간에 왜 여러분을 이렇게 광야로 내몹니까 하나님이 뒤집어지라고 내몰었는데 나와서도 안 뒤집어지면 이거 이 전병을 어디다 쓰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그게 이론이라니까 저게 이론 지금 1년이 다가서 10월 달입니다 다음 다음 주면 그게 저게 이론이에요 이론 이론 저런 이론의 표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아 그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1년 동안 했는가를 한번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세요 시간이 흐를수록 과연 우리는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하고 있는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내가 너를 통해 기쁨을 얻기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베드로가 밤에 맞도록 금을 던졌으나 고기 한 마리를 잡지 못했습니다 잡지 못한 것이 베드로의 저주가 아니에요 잡지 못하는 그런 환란을 통해서 그가 예수를 만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부르실 때 이렇게 환경을 지집어서 하신다 이 말이에요 출애굽한 백성들이 나와서 평탄대로를 간 것이 아니에요 앞에 나오자마자 홍해받아 가로막았어요 절망입니다 뒤돌아들 수도 없고 앞으로 갈 수도 없습니다 그런 절망의 상태 속에서 홍해받아가 쫙 갈러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 능력이 오늘날 이스라엘 민족을 만든 거예요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시는 환경을 통해서 12회 동안 혈류증 걸려 고생하던 그 여인 그 고생이라고 하는 그 고통과 고난 때문에 그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놀라운 믿음을 소유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우리의 환경을 통해서 여러분은 무엇을 경험하길 원하시냐 그 말이 철만을 뜯어내고 눈물 흘리며 예배하며 글쎄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무엇을 얻길 원하느냐 그 말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뒤집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걸 뒤집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개혁이에요 뒤집는 거예요 이제 뒤집는데 왜 뒤집기로 하나 주님께 물으니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기쁘려고 그런다 우리가 우리의 뒤집힌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 하나님이 기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천번 만번님들 안 뒤집을 이유가 없잖아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쁘시라는데 안 뒤집힐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회복해야 됩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는 회복해야 됩니다 예수께서도 그 아버지가 기쁘시다고 하니까 그분은 죽음도 무릅쓰고 아버지를 기쁘시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고 예수님은 고백하고 있어요 인간이 왜 죄를 줬습니까 육신의 안위 때문에 그거 하나 달콤한 거 먹어볼 것이라 먹다가 죄를 줬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나는 원치 않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내가 십자가를 지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신앙 고백 때문에 그는 죽으셨어요 하느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위해서 죽으신 주님 그 죽음의 잉여가치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난 거예요 그렇다면 그렇게 살아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건 당연한 거죠 그렇게 해서 예수 믿고 구원 받던 사람이 날마다 안 되던 사업이 잘 됐다고 자랑이나 하고 다니고 그렇게 해서 예수 믿은 사람이 날마다 무슨 어서 복이나 받으라고 복이나 받으라고 복 받는 것이 잘못됐다는 얘기 아니라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난 우리의 삶이 내가 먹든지 마시는지 주의 영광을 우리의 하라고 외쳤던 그 음성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우기가 출범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는 것은 역시 우리를 개혁하게 하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쁨이 되는 거예요 오늘 장러님들 회장 뽑는다고 해요 왜 회장 되려고 하는데요 라고 부르면 나 하나님 기쁨 되는 삶을 살라고 합니다 권사님이 회장 뽑는다는 거예요 왜 회장 되려고 하는데 집에서 살림하기도 어려운데 교회 살림까지 떠받으려고 회장해 왜 회장 되려고 누가 물으면 답은 한 가지입니다 나 주님 기쁨 되는 삶을 살려고 회장합니다 그러면 모든 문제는 다 끝난 거예요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이 끊임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를 통해서 기쁨을 얻기 위해서 주님은 그렇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추구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이 만약에 여러분에게 묻는다면 우리는 대답하는 거예요 네 주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네 주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옛날에 우리 아버지 생전에 계실 때 제가 주머니에 돈이 좀 생겨서 거기에 좀 사자 없으세요 하고 드리면 야 이런 거 하지마 이런 거 필요 없다 그저 너 형제들끼리 가자 우회하고 살아라 그것이 그냥 부모님을 젤로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 그리고 저도 이제 자식을 길러 자식들이 장성했어요 제 앞에서 만약에 우리 자식들이 싸우는 모습이 보인다면 제가 과연 우리 자식들 보러 볼 때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못 먹고 자랐더라도 비록 가난하더라도 자식들끼리 서로 깔깔거리고 웃어가면서 기쁨으로 서로 화목하면서 사는 그 모습이 이 애비를 기쁘게 하는 그 모습이 아니겠어요 설교를 마치면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육신의 아버지를 가장 효도하는 길이 형제와 우회하고 서로 형제간에 화목하고 서로 이렇게 지내는 것이 그 아버지에게 효라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께 효도하는 방법은 뭘까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깊이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시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실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이유는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끊임없이 외쳐지는 찬양소리를 듣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우리를 통해서 기쁨을 얻기 위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기뻐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기쁨을 원하시는 그 주님 내가 정말로 내 아버지 앞에서도 기쁨이 되지 못한다면 내가 이 땅에 존재할 가치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십니다 어?